39강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어휘 1 회식 회식을 하다 회식을 하다 회식을 하다 참석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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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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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턱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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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전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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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에 가다 이 차에 가다 이 차에 가다 술을 받다 술을 받다 술을 받다 건배하다 건배하다 어휘 이 직장에서의 모임 환영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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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송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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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하다 축하하다 친해지다 친해지다 단합대회 등반대회 등반대회 야유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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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육대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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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육대회